날씨가 선선해지고 푸른 해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삼림룩을 즐기러 숲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.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는 혈구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아름다운 강화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더욱 유명한 혈구산으로 함께 가보실까요? 알토마토, 오늘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로 달려왔습니다. 이곳은 수도권의 보물이라 불리는 혈구산자라 가래자리안 전원주택지예요.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? 대지면적 789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토지, 현재 지목은 임야로 구분되어 있고요.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매물입니다. 지목이 임야했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. 현재 건축허가를 이미 얻은 똑똑한 토지예요. 뿐만 아니라 도로, 국어 등 기본 토목공사까지도 완료한 상태인데요. 건축허가를 받는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을 필요 없이 즉시 건축에 들어가실 수 있는 토지입니다. 지금 바로 집 지으실 실수요자분들께 이 매물 강량 추천합니다. 무엇보다 이 매물의 가장 큰 메리트, 바로 혈구산 자락으로 살새가 좋다는 점일 텐데요. 혈구산에 오르면 강화도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뛰어난 자연경관, 맑은 공기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죠. 이미 이곳의 메리트를 알고 인근에 전원주택이 몇 채 있다고 해요.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전원주택 생활, 부러워만 할 순 없잖아요. 이번 기회에 든든한 노후의 보금자리 마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뿐만 아니라 강화읍 생활권에 속한 매물이라서 생활하기도 편리하다고 하는데요. 지도를 한번 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강화읍에서 무척 가까워요. 읍내에서 간단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. 서울까지도 1시간 30분이면 다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. 그렇다면 이매물의 매매가 궁금하실텐데요. 현재 매매가 1억 6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토지입니다. 건축허가도 이미 받았고 토목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기억해두시면서 이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 매력 포인트. 혈구산 자락에 자리한 토지이다. 살새가 좋기로 유명한 혈구산에 자리한 곳이라서 뛰어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 모두 들을 수 있는 곳이고요.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강화읍에서 가깝다는 점이에요. 간단한 생활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요. 뭐니뭐니 해도 지금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. 건축허가도 받았고 도로구거도 완비. 토목공사까지 마침토지라는 점입니다. 매매가 1억 6천만원에 매입이 가능한 이 토지. 따로 삼림욕하러 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뛰어난 자연경관,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. 망설이지 말고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.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. 02-2128-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235번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강화군의 뛰어난 전원주택부지 소개해드린 저는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주연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